자 먼저 한 분 한 분 본인 소개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리 말씀 한 번 둘 셋 아이씨 안녕하세요 아이씨입니다 자 리더분은 어느 분? 네 이분이면 피할할 수 있는 길을 우리 그립의 리더로서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딱 한 시간 드릴게요 자 말씀해주세요 네 저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씨의 카리스마 리더 허당 리더 선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마토처럼 새콤 달콤한 그룹 아이씨입니다 많이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저는 아이씨의 애교 애교 현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장신 174를 맡고 있는 백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씨의 메인보컬이자 막내를 막내 리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poisonous